딱 쿵 다시 덩덩 하고 몸을 꼭 풀면서 찍고 뒤로 빼면서 쿵 딱 웅 요거하고 손하고 맞추는 거예요 요거를 연습을 계속 하시면 바라고요 신령님이 연금은 주지만 굿은 배워야 돼요 국가주용무용문화재 새남꽃 이수자 조춘입니다 한민족 전통문화의 공연평가위원장으로 있고요 많은 제자들을 공부를 가르쳐서 이왕에 쿠펜에 가서는 굿을 잘해야 되고 또한 손님의 몸은 연금으로 점사를 잘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중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받아서 잘 불려야 되는데 신령님 모셔놓고 불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고 힘들게 사는 제자들이 너무 많고 또한 돈이나 벌려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도 시키고 싶고 하나하나 신엄마한테 배운 거를 우리 또 제자들한테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학원을 내게 됐어요 나가서 하루 굿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한테는 보람이고 내가 공부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쿠펜에서 굿을 잘하고 이런 거 보면 참 흐뭇해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하나가 나오든 열 명이 나오든 스무 명이 나오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 받는 데까지 내가 아는 데까지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